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집니다. KCC 스위치엔 패스트타운 아이스 2010 아이스쇼 시작합니다. 자, 암전이 된 상태에서 아, 영상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김연아 선수의 그동안의 발자취가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과 너무 아름답네요. 네, 동계올림픽에서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78.5점 프리에서 150.06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던 김연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영상이 좀 보이네요. 네, 금메달을 들어 보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인데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올림픽에 이어서 예전 모습들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 스위가 데뷔했을 때의 모습인 것 같고요. 정말 그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을 줬어요. 네, 한 장면 한 장면을 다시 봐도 뿌듯하고 가격스럽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자랑스럽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금빛 발자취가 영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장에서 무대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 김연아 선수네요. 긴장하네요. 네.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김연아 선수 관객들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아, 많은 함성, 큰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무대죠. 밝아 보이네요. 첫 무대가 되겠습니다. 오, 누가 에스코트를 해주네요. 네, 선수들 두 명이서 같이 내려오네요. 주베르 선수와 베르나 선수 같은데요. 자, 인연아 선수들의 고의를 받으면서 인연아 선수. 네. 오프닝 무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쇼인 만큼 의상도 편하고요. 모두 청바지에 셔츠를 매치했네요. 네. 음악은 블랙 아이티스의 가위가 덕분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중심으로 오늘 행사에 참고하는 모든 선수들이 감사합니다. 네. 상자에 새ία lig 개출을 고른 후 кварти Sail Pan donné 강한 밤 äsidentenga 한 Christina Steiner. 좋은 공llaㅋ 당연히 그다음 Geb 001이 선생님의 담당 sangat ûrs vl Ahí R Az Re Dia. 한국시대진이 엑소 님이 actualすべ프로 말이죠. 쟤리 보즈 쟤리 보즈 옥산나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하시미 선수네요. 아이스댄슨팀입니다. 장단, 장파오. 오른쪽에 페어팀도 보이네요. 스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키베난 선수, 오디에 또 일리아플릭. 히라코르프 선수 히라코르프 선수입니다. 스킨 기술. 어린 선수들이에요. 네, 이 선수들 두 명 선수와 같은 링크장에서 캐나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합니다. 애드리라코르 에드버트코르 네, 남매라고 하네요. 네, 강민경 선수의 BMI 스피. 저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강민정 선수. 네, 그 선수의 정말 유일한 장기죠. 잘하는. 강민 선수만의 할 수 유일한 장기입니다. 강민 선수 강민 선수 강민 선수 스피가 음악이 바로 바뀌네요. 미션 임파서블 OST 음악인데 이 음악을 통해서 선수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토마스 베르노. 남매가 또 모습을 보이고요. 대표적인 미녀 피겨스탄. 우리 나라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죠. 패트릭 체인이 소개가 되고요. 장단 장하우. 이분들은 남매는 아니라고 그래요. 네 남매는 아닙니다. 박민정 선수 역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기대가 되는 유망주예요. 선수들 분명한 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린보 선수. 역시 옥산나 맥심. 선수들 소개가 되고요. 김연아 선수. 이 함성이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3일째 마지막 행사라서 선수들이 좀 지치지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네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대한민국의 자랑 김연아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금빛 무대를 오늘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